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투자잔 할로에 먹방 렛츠고 저는 할로에를 마스크팩으로만 접해봤는데 오늘은 먹게됐네요 짠 소리는 진짜 좋아요 쫄깃쫄깃 맛이 적응된 것 같아요 이제 맛없지는 않아요 그냥 먹을만해요 신기하네 몽땅 이걸 갈아서 여기 안에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어요 진짜 건강해지는 맛 건강에는 되게 좋대요 소화도 잘 된다고 했나? 근데 하루에 정량이 있어요 이 정도만 먹으래요 이 정도? 근데 저는 오늘 과다섭취이니까 내일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요 맛있네 직후에 고춧가루 왜 알로에 주스는 전혀 다른 맛으로 만들었을까? 널 먹지 않겠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다보니까 비슷한 맛을 찾았어요 샐러리 생샐러리를 먹는 느낌이에요 조금 더 맛있는 듯한 느낌 아닌가 샐러리가 더 맛있나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 샐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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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